너 설마 폭스라고 저장한 거야? 왜? 너 폭스 맞잖아, 이 여우야. 스펠링이 틀렸어. 응? 여우는 폭스가 아니라 Fox야. F-O-X Fox. 뭐? 끝낼 땐 끝내더라도 서로 매너 있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? 매너? 네가 매너를 노네, 지금? 그래, 매너! M-A-N-N-E-R! M-A-N-N-E-R. 그 뭐더라? 반복하면서 A, A로 시작하는... ASMR? 어. ASRM 그거를... ASMR이라고. RM은 BTS고... 어? 키스카페? 내가 바잡이 그렇게 안 좋아했나요? Z라고 그랬는데, Z. 키즈카페. 키스카페. 키즈카페. 감사합니다.